유럽 선교사로 사명을 받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유럽 선교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령 약속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 서락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했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반드시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 선교 나가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럽 선교 공연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중국, 일본, 미국도 또한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이크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2014년 7월부터는 1년 동안의 연습에 들어가야 하는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는 213 미국이죠. 아직 213 지역입니다. 284-4111입니다. 전 며어리에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여우수와 사장입니다. 개혁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우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2절 말씀입니다. 일단,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판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런 것 같이 건너갔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파와 그 할프되는 반지파, 문하세 반지파가 앞서 건너갔습니다. 13절 말씀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무기가 사용되어 있는 무기를 소지한 지식 등으로 무장한 뜻이구요. battle, 전투, 경쟁자들 간의 투쟁, 문제 등에 맞선 싸움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그 다음에는 지위계급 등의 높은 고위층에, 그래서 that day, the road exulted Joshua, 하나님께서 조슈아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in the side of all,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눈앞에 보는 가운데서 그 조슈아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revered, and they revered him. revered 하면 존경받는, revered, 숭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just as they had revered Moses, 모세에게 정말 존중을, 존경을 표했던 것 같이 조슈아에게도 똑같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요호와께서 요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Leander or the side of Joshua, 이제 요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양 말씀에 항상 경청하세요. 감사합니다.